다양한 소재의 원목을 이용해 만든 내외장재를 판매하는 회사 KD우드테크의 부스입니다. 순수 원목을 이런 형태로 가공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깔끔하게 가공된 목재 제품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실내 음현실을 만들 때 인테리어와 음현 두 가지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제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제품은 공리가 없는 무절 탄백나무를 이용한 무버입니다. 북방 한계선에 인접한 고산에서 채취한 편백나무로 만든다고 하네요. 보통 편백나무 무버는 평면 형태인 반면에 이 제품은 표면이 찬넬 형태로 가공되어 있습니다. 학성 목재가 아닌 원목에 천연 도르를 입힌 제품입니다. 오동나무 우버 제품입니다. 오동나무는 부패에도 강하며 목재 해충에 대한 저항성이 있다고 하네요. 특수 도료로 총 4회 마감하고 표면의 수성 아크릴로 VOC 방출량이 제로인 도료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색상을 이미 선처리했기 때문에 공사 중에는 설치만 하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시면 표면이 제품마다 조금씩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표면에 따라 5가지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이 컬러가 예쁜 제품은 백송우드 제품입니다. 총 6가지 색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랜드 콤비네이션 우드월이라는 찬넬 형태를 가진 제품인데 대형 빌딩이나 호텔 로비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종류는 목재 소재에 따라 단풍나무, 물풀의 타나무, 참나무, 소나무 타나무 4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어쿠스틱 보드 패널은 저주판은 흡수하고 보주판은 확산하는 실내용 음량 패널이라고 합니다. 디자인 요소와 음량 요소를 같이 담아낸 제품이었습니다. 전시된 게 워낙 많아서 둘러보는 한참 걸리네요. 어쿠스틱 찬넬 리브는 공연장이나 체육관 등에 사용하는 차음, 흡음, 소리 간섭 방지 제품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백송 컬러 로버인데 설치 단면도와 같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백송 로버도 형태가 엄청 다양해서 보는데 한참 걸리네요. 시중에 이런 형태는 합성 옥제 제품이 많아서 설명마다 원목임을 강조하는 문구가 많았습니다. 반대편에서 봤던 오동나무 로버인데 그게 끝인 줄 알았더니 여기 더 많이 있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해보니 종류만 12가지가 있었네요. 이 설치된 샘플에 보이는 몰딩도 따로 있습니다. 이건 음강무늬 표면을 가진 조습 웨이브 보드라고 합니다. 아트홀 인테리어 겸 조습 기능을 가진 제품인 것 같습니다. 표면 가공이 목재로 했다고 믿기지 않을 정도네요. 이 쪽은 외장재로 사용되는 천연목재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교화제를 사용하면 곰팡이나 미생물이 나무를 부식시키거나 갉아먹는 것을 방지하여 외장재로 사용해도 약 10년간 별도의 관리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너무 극한 환경에서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오래갈 것 같습니다. 이건 고열처리 탄화목 데크제입니다. 목재 세포의 수산기와 부패의 요인인 당분과 지방을 고열로 태워보려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면 방부액을 주입해 만드는 방부목과 친환경적이고 달리 오랜 세월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방부목과 달리 목재의 원형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데크로 깔면 이쁠 것 같습니다. 규격은 두께 20, 24, 27mm, 폭은 100, 130mm, 길이는 1200, 3900mm 사이즈로 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개크 설치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이용한 매직 피스데크 시스템이라는 제품을 별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탄화목 사이딩도 마찬가지로 탄화목재를 이용한 외장재입니다. 외장용 목재 전용 접착제도 팔고 있었습니다. 목재의 팽창이나 수축에 유연하게 대응한다고 합니다. 합성 목재로 비슷한 제품이 나오지만 이 제품은 목재 표면이 잘 드러나 목재 외장재를 원하시는 분이 선택하기 좋아 보였습니다. 어쿠스틱 클릭 루버는 공면을 표면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잘 보이진 않는데 특허받은 플라스틱 클립으로 설치가 된 거라고 합니다. 사이딩을 해링본 패턴 같은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처음 봤네요. 이건 미네랄 합성 보드라고 하는데 합성 목재와는 또 다른 제품이라고 합니다. 물을 흡수하지 않으므로 팽창하거나 수축하지 않고 따라서 치수 변화가 없다고 하네요. 외장용입니다. 어쿠스틱 제품 샘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탄화목 데크에서 봤던 매직 픽스 데크 샘플이 여기 있었네요. 밟는 면에 피스를 밟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이는 면은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클릭 로버 시스템인데 제가 어리버리 하고 있으니 직원문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목재는 키우게끔 되어 계실 거예요. 벽면용이죠? 네? 벽면용이죠? 네, 이건 벽체용이죠. 천정 같은 데는 지금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음향실이나 영화관 같은 데에. 뭐 그건 이제 펠트 되시면 그런 거고 그냥 이런 벽에서도 클림만 고정하실 수 있으면 목재는 끼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재 자체는 피스 두거나 이런 거 없이 끼우는 가능하신 부분인 거예요. 벽에는 얘로 고정하고 목재는 그냥 끼우기만 해서. 그리고 이제 이 펠트 같은 데는 얘로 고정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레일 하나 달아주시는 거고. 아, 그래서 레일 하나요. 그래서 진행하시면 되고. 천정 같은 데는 보통 저런 거 저희는 이제 프로파일 써가지고 해놨는데 아, 저게도 있고. 아, 저게도 있고. 옆쪽에 보시면 클립을 이렇게 해서 고정을 잡고요. 간격 맞춰서 잡은 다음에 이제 보통은 저희는 이제 어쨌든 중량이 좀 있으니까 파워바가 시스템으로 하거든요. 파워바에다 물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그냥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혹시나 윗면으로 면을 막아야 된다 그러면 수분펠트 같은 거 되시는 경우도 있고 그냥 오픈천정 같은 거 그냥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파일까지만 저희가 이제 납품을 드리는 거예요. 파워바에다는 경량해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벽체는 이 타입으로 그냥 네모난 저건 42, 42짜리 같은데 그런 걸로 하시고 천정은 얘는 30, 90짜리거든요. 이런 걸로 조금 이 사이나 이런 걸 넓게 좀 벌리시고 지금까지 봤던 케이리우드 테크 어쿠스틱 제품들의 음향실에 세팅해 놓은 샘플 공간도 있습니다. 제품들을 설치하면 이런 모습으로 설치됩니다. 그러면 대화하러 가요. 그 다음은 그것도 그 다음은 이런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편집하고 이런 모습을 그 다음은 份